최신 인기가요 금주의 인기가요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원어스 클라스입니다 2019년 1월 준비된 신인그룹으로 가요계에 당차게 데뷔했죠 연차가 쌓일수록 한국의 비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니 이번 앨범 블러드문으로 작정하고 찐 케이팝을 선보였습니다 초동 무려 17만장을 돌파하며 자체 기록을 갈아치운 원어스 클라스 오늘은요 원어스의 98G이자 최장 단신 케미가 뿜뿜하는 건이 환웅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템 달려봅니다 유재필씨 개인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제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재패래요 느낌필 원어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스 환웅입니다 누가 더 잘생겼는지 끝나고 가위바위보로 정하고요 가위바위보요? 멱살 잡혔는데 지금 환웅씨가 살짝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무 귀엽게 이번에 초동 17만장 돌파 축하치 최강 최고기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이게 요즘에 17만장 초동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투문에게 감사인 것 좀 전해주시고 우리 달림들 덕분에 커하라고 하죠 커리어하이를 정말 감사하게도 매번 앨범 나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만큼 더 멋진 퍼포먼스 음악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니 커하라는 말을 웬일로 쓰시네 요즘에 밤모 몰라가지고 제가 다 알죠 저 영상 다 보니까 밤모를 몰라가지고 혹시 최근에 배운 신조어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커하처럼 저 안 그래도 최근에 어젠가 배운 게 있는데 우리도 알려줘요 엔뇨라고 혹시 아십니까? 엔뇨 엔딩요죠 전 알죠 아 진짜요? 엔딩요죠 엔딩요 뭐야? 그걸 어제 배우시면 어떡해요 한우씨 저거 몰랐나요 진짜? 저 진짜 어제 어제 안 한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어저께 엔뇨를 우리 한우씨가 했거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네 아니 그전에 서호씨도 하고 시온씨도 하고 난리났었는데 아 네이븐씨는 근데 어쩜 그렇게 섹시하게 엔뇨를 하셨는지 엔뇨 엔뇨 아 모르겠어요 제 취향은 아닌데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단인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말 섹시한 엔뇨를 담당했습니다 맞아요 이제까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이제는 이제 건희씨 차례가 올 것 같아서 맞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보는 엔뇨 가나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쯤이면 이제 올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엔뇨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을 상상해 주시고요 상상하고 있겠습니다 이 컨셉 좋아요 뭐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기고치는 거 했거든요 저번에는 그 저번 활동 때는 제가 여기에 하트를 그려놨다가 그거 봤어요 기억나요 어 목이다 잡고서 딱 뻥이야 맞아 맞아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거예요 엄청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채가 또 있으니까 마지막에 부채가 보니까 그림이 앞면 뒷면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뒷면이나 앞면의 어느 쪽을 이용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건희씨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섞으면 부채 앤뇨 괜찮을 것 같아요 부채 부채 한번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채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부채 관련 또 광고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름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소화재가 부채 소화재 소화재 저는 그 브랜드 아니면 소화재 안 먹어요 실제로 오늘인가 먹었어요 저희 멤버 중 한 번 실제로 진짜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화재 광고를 꼭 해야 되는데 부채를 부채 펴고서 뻥 뻥 그렇죠 광고주 여러분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2019년 데뷔잖아요 1월 9일에 제가 그때 쇼케이스 같이 처음 진행했잖아요 1월 9일에 그때 베리베리도 데뷔하고 같은 날에 둘 다 다 친분이 있는 그룹이었는데 사실은 베리베리하고 먼저 친분이 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데뷔 날은 선배님께서 베리베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라디오에서 뵙고서 맞아요 워너스도 챙겨봤잖아 해서 어찌나 위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활동부터는 계속 해주셨어요 워너스로 워너스로 그거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같은 날 데뷔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쇼케이스 또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한 게 그날 스케줄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맞아요 그 미루시고 바로 달려와 주셔가지고 워너스라서 스케줄 정리가 됐어요 와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쇼케이스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19년 데뷔니까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아마 베리베리도 나오겠죠 여기에 아마 투바투도 나오겠죠 2019년 데뷔 가수와 2009년 10년 전인 2009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그때가 이제 K-POP 황금기였거든요 네 진짜 그때가 그래서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데뷔하자마자 가요계를 찢어버린 그룹입니다 넘버원, 올리원, 트웨니원의 파이어가 2009년 노래 7위에 차지했어요 오 정말 K-POP의 황금기가 맞는 게 남자분인데도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놀랬던 게 이 노래가 7위면 그 높은 등수의 노래는 어떤 곡이나 할지 벌써 기대가 너무 돼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대되죠 기대되죠 아니 CLC가 스트리드먼 파이터의 그 결승전에서 콜라보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 보다보니까 거기에 건희씨하고 환웅씨가 앉아계셨어요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직접 무대를 느끼면 어땠는지 환웅씨 어때요? 와 정말 사실 요즘에는 이제 시국인지라 직접 볼 수 있는 공연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것도 진짜 저는 데뷔 전부터 제가 실제로 알고 계시던 그런 진짜 유명하신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제 눈으로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무대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진짜 돈 주고도 보기 힘든 그런 공연을 저희가 직접 직관한다는 게 와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또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 그냥 또 설명을 또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는 본인이 직접 본업 하시는 느낌 본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무대는 보기가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러 가신 거예요? 거기는? 초대받은 거죠? 네 저희가 원래 진짜 너무 팬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가 팬인 걸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또 수우파 관계자 여러분 우리도 환웅씨가 춤 하면 또 환웅씨가 정말 독보적인 춤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또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환웅씨 앞으로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자 권윤씨 춤 그만 추시고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괜찮습니다 화듬이 넘치는 음악뿐만 아니라 볶음이 넘치는 음악까지 잘 소화해냈죠 가요계의 냥냥 펀치를 날린 로켓펀치가 2019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하셨습니다 링링 링링 흐르고 있습니다 복고 컨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로켓펀치는 울림의 막내 그룹이라서 거기 뭐 인피니트 러블리즈 골차 링장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너스도 우리 문별씨 하는 오디오쇼 아 맞아요 했었잖아요 혹시 음악 듣고 어떤 응원과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아요 첫날 발매하자마자 이제 SNS에 저희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뮤비 장면 캡처까지 해주시면서 축하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날 뵀는데 이제 저는 노래 좋다 뮤비 너무 예쁘게 나왔다 보다 정말 꽂힌 칭찬이 너네 이제 좀 비주얼이 괜찮다 연예인 같다 해주시는 게 아 연예인 같다 아 원래 별이 누나께서 그 거짓말 잘 못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진실만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이제는 연예인 같다 너네 비주얼이 약간 이제 연예인 같다 살짝 물 올랐다 이렇게 진짜 찐으로 친하신 선배님께서 우리 누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게 진짜 흔치 않거든요 아 그럼요 한홍씨는 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칭찬 응원 뭐가 있을까요 아 죄송해요 저도 이걸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에 저도 쇼케이스 현장에서 처음 최초 공개되는 무대를 제가 봤잖아요 진짜 동양화 한 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영화 한 편 그림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댄서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막 부채를 들고 막 이렇게 다 같이 큰 원을 그리면서 군무를 하는데 그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예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그런 영화 같았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봐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노래 6위 공개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네 지금 있는 곳 지금이 클럽입니다 손가락을 위로 찔러 찔러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가 2009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아 진짜 이 유명한 이 안무가 기억나네요 예 토요일 밤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그룹입니다 계속해서 알고 싶은 그룹 체리블렛이 2019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Q&A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나이도 고팔 주고 하니까 서로 굉장히 친할 것 같지만 고민 상담도 많이 할 것 같지만 가끔 아 얘는 왜 그럴까 라고 Q&A 혹시 있어요? 물어보고 싶을까? 혹시 이번 활동하면서도 아니 왜 이렇게 하나 왜 그럴까? 이 친구가 왜 그럴까? 네 있어요? 어 왜 그럴까는 아니지만 저는 좀 귀여웠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오 좋아요 예 예 환호이가 좀 머쓱하긴 할 텐데 네 저는 너무 귀여웠던데 저희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음악 그 뭐야 음악방송? 네 음악방송에서 이제 무대를 하고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피디님 한 분께서 영조 형한테 살짝 가가지고 오 가서 레이븐 씨한테 네 레이븐 씨 오늘 엔딩 요정이세요 오 그날이구나 그날 섹시하게 네 그날 네 그날 몇 번 카메라 봐주시면 돼요? 하고 가시는 걸 제가 슬쩍 옆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리허설을 더 했는데 네 카메라가 영조 형을 향하는데 영조 형 앞이 환웅이거든요 오 그렇죠 설마 환호이가 그거는 못 들었으니까 혹시나 카메라가 난가 싶었는지 아 준비했어 준비했어 준비 준비 혼자 막 구체를 펼치고 엔딩에서 난리가 난거 아 사실 레이븐을 잡고 있는건데 네 레이븐과 같은 밑에 앉아있어서 환호기 방향이거든요 맞죠 방향이 똑같으니까 아 근데 그렇게 착용할 수 있지 환호 씨 그때 서운했겠네 열정이지 서운하지 근데 사실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전제든지 준비돼 왜냐면 실제 생방송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되는데 아 그때 어제 좀 서운했어요 아 서운하기보다는 그때 진짜 내려와가지고 와 진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창피해 창피해 아 수정을 메이크업을 다시 받아야되나 얼굴이 너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왜냐면 환호 씨는 밑에 앉아있는거고 네 레이븐 씨 위에 있어가지고 방향이 사실 같은 방향이지만 본인 아니었거든요 엔딩이 근데 제가 맨 앞이어가지고 저는 뒤를 확인하면 혹시라도 이게 또 안되지 상부가 날까봐 아 안되죠 눈치를 계속 보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저는 일단은 철판을 깔고 했거든요 그 앞에서 저는 레이븐 형도 보이고 환호이도 보이는데 둘이 하고 너무 웃긴거에요 아 근데 저는 환호이가 너무 귀여운거죠 그래서 아 레이븐 너무 귀엽다 근데 정말 엔딩요정 그 정도로 신경써줘야됩니다 아 맞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리허설 때 레이븐 씨한테 갔더라도 또 본방에 어떤 실수가 나서 맞아요 나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아 근데 그게 카메라 리허설이라 좀 아쉬웠네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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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엔딩 바로 다음날 또 인기가요에서 볼 수 있어서 연습을 미리 했네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멘트 참 아름답구나 네 그거 해주신거였죠 네 맞아요 좋았어 그거 네 근데 또 뭐야 의상에 또 넥타이가 있어가지고 네 약간 무리수를 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했는데 또 다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네 다음에 또 엔딩 잡히면은 또 우리 뭐 투문 사랑해 뭐 요런거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신박한거 하도록 앤요 마스터가 되도록 앤요 마스터 앤요 앤요 앞으로 환웅은 앤요 앤요 아 너무 귀여운 에피소드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이종근혜노래 5위 공개합니다 링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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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본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맘 편히 수능 금지곡 들으세요 샤이니의 링딩동이 2009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링딩동 이거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링딩동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또 퍼포먼스 장인이죠 그리고 샤이니 키씨하고 민호씨가 여기도 또 톰과 제리 케미로 유명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그려져요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신지 어 그것까지 그려져요 네 벌써 알겠어요 그쵸 알겠죠 여기 두 분은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워너스의 톰과 제리는 여기 없는 서우형과 이도형이 약간 저희는 약간 좀 그나마 둘 다 제리에요 의젓한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는 맞아요 약간 의젓한 사이에 두 분이 제일 잘 맞는 거 이거는 우리 둘이 진짜 잘 맞는다 좋다 이런 거 있어요 없네요 저 하나 있어요 그나마 팀 중에서 좀 센스가 있는 편 어 맞아 맞아 센스요? 센스 잊고 센스 잊고 센스 잊고 남을 좀 배려하죠 두 분이 저희 워너스가 살짝 멤버들끼리 있으면 약간 리액션 가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 제일 챙겨두는 멤버 항상 고마워요 인정 그리고 리액션이 건희씨하고 한우씨가 제일 좋아 맞아 맞아 지금 막 펼트 인정 그러면 혹시 두 분이 이건 좀 안맞는다 메뉴가 식성이 안맞는다 숙소생활 할 때 이게 좀 안맞는다 아 건희는 뭔가 저는 살짝 말할 때 직설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건희는 약간 돌려말해 굉장히 약간 마음이 되게 착해가지고 착해서 돌려말해 그래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도 건희씨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돌려말하니까 잘 몰라 바쁠 때 들으면 몰라 너무 정신없을 때 들으면 모르더라고 말이 좀 많아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재밌어요 오늘 라디오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환웅씨는 아까 제가 수우파 예능 추천했는데 네 거꾸로 환웅씨는 우리 건희씨 예능 추천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예능 있어요? 아 저는 건희 그 놀라운 토요일 아 아 놀토 언제나 기다립니다 아 바스하면 휩쓸어버릴 것 같거든요 진짜 바스 자신 있으세요? 잘하지 자신도 있고 네 저는 그 거기 음식주잖아요 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심이다 진심이다 네 그리고 그 햇님 님도 너무 만나고 싶고 햇님씨 히 선배님과 태연 선배님 가운데서 안고 싶어요? 너무 바스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근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요 우리 놀토 관계자 여러분 워 너스의 건희씨 정말 리액션도 좋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케이팝 고인물이거든요 맞아요 진해inda 왜냐면 부승관씨가 K-POP 고인물이잖아요 그 뒤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건희씨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문명특급 언제나 기다려요 저 ENF 삐~~ 너무 나가고 싶거든요 진짜 제드님 만나는 거 소원인데 제드님을 위해서 빨간머리 염색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야? 진짜 해야 되는데 만나는 날 다음 앨범 불러주시면 빨간머리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생각만 왜냐면 다음 컨셉도 약간 동양적일 것 같아서 동양적이면 또 빨간머리 좀 피나는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 기다립니다 뭐 가발도 괜찮으니까 제제님은 아마 이 영상 볼 것 같아요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데뷔 연도뿐만 아니라 데뷔일까지 같은 찐동기 저희 베리베리가 2019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걸 터탱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원어스 건희 환웅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원어스 러브게임 혹은 원어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좀 전에 베리베리의 택 택 택 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용승씨가 정말 환웅씨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무용 그 네 실용무용과 실용무용과인데 뭐 엠티 가구 이랬을 때도 맞아요 너무 잘 챙겨줬고요 그리고 용승씨랑 지하철 같이 탄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용승씨가 입사했을 때도 제일 먼저 환웅씨가 축하해줬대요 맞아요 선배미 선배미 네 왜냐면은 제가 또 그 연생생활 학교 다니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고대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다가 또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네 또 1학년으로 또 되게 귀엽고 잘생긴 친구가 들어와서 네 사실은 3학년 때 1학년 네 사실 지금 보면 되게 뭔가 나이 차이도 안 나고 키도 용승이가 훨씬 더 크고 네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 저도 물론 더 어렸지만 네 진짜 너무 귀여웠거든요 왜냐면 고3이 고1을 보니까 그렇죠 진짜 많이 나서 17살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키만 저보다 좀 더 크지 너무 아기 같고 잘생겨가지고 제가 사실 저희 회사 저희 직원분들한테 아 그럼 꼬셔볼까 이렇게 진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도 그때 막 이제 막 시작하는 연생을 막 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어 형 저 사실 이번에 입사 입사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축하해 근데 아 아쉽다 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너무 축하해 고객님 너무 좋은 곳이니까 축하해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에 딱 느낌이 왔을 때 그때 고백을 했었어야 돼 아 타이밍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가역에서 또 이렇게 친한 동생을 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운명이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인연이 있는 게 로드투킹덤 같이 한 것도 인연이지만 맞아요 진짜 사실 데뷔 날짜가 같은 것도 대단한 인연이거든요 진짜 찐동기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찐동기 그래서 아직도 전화번호를 서로 지금 이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요? 아니 계속 방송에서만 서로 메시지 남기는 거야 계속 저희가 진짜 아쉽게도 활동이 끝나면 저희 나오고 저희 끝나면 베리베리 나오고 계속 우리 끝나면 저희 워너스 나오고 이런거 그러니까 데뷔 첫 주에만 활동이 겹쳤고 이제까지 안 겹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역시 용승씨도 안부 좀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네 러브게임 통해서 용승씨한테 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 네 아 용승아 그 뭐야 우리 그 정말 고된 서바이벌도 같이 이겨내서 정말 우리 힘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밥 한 끼 먹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결국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그 막 그냥 방송에서 맨날 뭐 안부만 전하고 있는 그런 견우와 직녀 같은 사이가 되고 있는데 견우와 직녀? 나도 너무 속상해 언젠가 꼭 한 번 만나친다면은 아니면 뭐 팀장님들 통해서라도 번호 어떻게든 교환을 해서 내가 밥 한 끼 살게 용승아 보고 싶다 아유 제가 형이 밥 잘 안 사는데 밥 산다고 이렇게 찐이다 찐이야 찐이야 최고로 최고로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용승씨 네 중간에 제가 한번 오작교가 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개호 자 계속해서 2009년노래 4위 공개합니다 이렇다 미처 내가 여려를 착하던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 오 좋아요 아유 여러분 갈땐 가더라도 시건방 춤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건방지게 만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가 2009년노래 4위를 차지했어요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네 아브라카다브라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언제나 음악에 진심인 분들이죠 자체 제작돌 AB6IX가 2019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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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노래인데 제목 헷갈려 하거든요. 사랑은 뭘 아니면 도, 아 결말은 막 이러거든요. 자기 노래인데. 저도 처음에 헷갈려 가지고 제가 계속 뭐 아니면 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얘기 해줬어요? 레이븐 형한테? 저는 사실 작업하기 전에 사실 레이븐 형이 먼저 들려줘서 들었었는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댄스곡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소재는 또 굉장히 신박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 이 노래 좋다. 이 노래 형 이사님 대표님한테 밀고 나가 형 좋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로 돼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래 너무 기쁘죠 진짜. 다작곡이니까 레이븐씨. 허니씨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얘기 해줬어요? 조금 현실적이긴 한데 노래가 처음 왔을 때 저는 레이븐이 만든 걸 모르고 맨 처음에 들었거든요. 저 녹음할 거예요 하면서 파일을 받고 듣는데 저는 여기서 과연 내 파트가 어딜까? 이러면서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내 파트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또 영재형이 저를 생각하고 만든 파트들이 있다면서 말해주는데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을 바라는구나를 오히려 좀 알게 돼서 녹음을 할 때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에요. 권희씨한테는 의미있는 곡이네요. 네. 그래서 좀 찰떡같이 알아듣고 콩톡같이 녹음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많이 헤맸습니까? 찰떡같이 알아듣고 콩톡같이 해봤는데 네. 회사와 의견이 안 맞서 파트를 한번 갈아엎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녹음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전 처음은 아니고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본 파트 안 해본 파트를 녹음을 바로 하고 나왔어요. 그게 진짜 파트로 분배도 뭐 아니면 도네요. 네. 정말 애증의 곡이에요. 아니 왜냐면 연습은 이걸로 했는데 결국 우리가 듣는 버전은 다른 걸 듣는 거잖아요. 게일자리의 사랑의 결말은 뭐 아니면 도 여기가 제 파트였는데 네이브는 니 하고 원래 서호형 파트였던 파트를 제가 하게 됐네요. 아 근데 서호씨 파트가 쉽지 않은데 곡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완성 잘 돼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결말은 뭐 아니면 도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2009년노래 3위 공개합니다. 수십 번 나오는 뽀삐뽀삐배 정신 못 차렸죠. 원조 꾸꾸기 춤 티아라의 뽀삐뽀삐가 2009년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뽀삐 뽀삐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국민 안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건희씨 하고 계시네요.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번에 워라민의 포인트 안무 두 분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포인트 안무는 제가 만들고 우리 건희가 장명한 이런 소중한 안무인데요. 왜냐하면 환웅씨가 안무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이름 장명은 건희씨가 했습니다. 네. 환웅이가 맘에 들어 하더라고요. 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이름은 워라민 꽃이 피었습니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저도 쇼케이스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오징어 게임. 그런데 거기에 너무 장명을 잘하신 거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꽃봉오리를 표현한 요 포인트 안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환웅씨가 직접 안무에 참여를 했는데 가장 좀 힘들었던 점 뭐 있었어요? 아니면 또 제일 재밌었고 보람 있었던 거 뭐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실 안무가 이 안무 말고도 그 부치에 쓰는 그런 막사비 안무도 그렇고. 너무 예쁘죠. 굉장히 저희가 영혼을 갈아 넣느냐고. 수정도 너무 많이 되고. 저희들이 진짜. 제가 짠 안무도 실제로 막 안무를 진짜 다른 분들한테 안무를 받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시안까지 직접 찍어서 회사회 때 보여드려가지고. 맘에 드셔야지만 그게 컨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번 수정을 하라고 해서 수정한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그만큼 진짜 안무가 잘 나온 거 같아서 너무 뿌듯한 안무입니다. 예술이다. 근데 부채를 뭔가를 손에 들고 한다는 게. 이게 좀 힘들거든요. 연습할 때. 처음에 이런 부채 시안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건희씨. 원래 저희가 이걸 시어터 프로젝트로 먼저 준비하던 거라서. 그렇죠. 이제 타이틀 안무보다 훨씬 컷 나뉘는 것도 많았고. 부채가 더 많았는데. 이제 타이틀 용으로 퍼포먼스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럼 진짜 뮤비 찍으러 나가기 2시간 전까지 수정했거든요. 아 대단하다. 진짜. 방샘 수정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만큼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너무 결과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활동 끝까지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라민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인트로 창에 우리 환웅씨의 엔딩이 정말 이렇게 거꾸로. 정말 뒤집어서 엔딩을 하는 정말 아이돌 최초의 엔딩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보아씨가 한번 오프닝을 그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걸어 나오는 한 안무를 처음으로 보아씨가 했는데 시작을. 이번에는 엔딩을 저렇게 거꾸로.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 아이돌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뻐 보여야 되는데 뒤집고서도 외모 살아남았다는 건 사실 환웅이 되게 칭찬합니다. 고맙다. 진짜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우리 박쥐가 매달리듯이 매달려져 있는 안무라서. 그 안무 아이디어 비하인드 있으면 좀 얘기해주세요. 이 안무 시안을 바꿔서 사실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예쁘게 다 자신이 없는데 이러면서 사실 투정을 벌였었는데. 다행히 진짜 이 퍼포먼스 자체에 너무 열광을 해주시고. 또 이게 또 의미가 또 굉장히 있는 퍼포먼스거든요. 세계관 스토리를. 세계관이 또 연결되는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환상적인 퍼포먼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방금 듣고 왔죠. 2013년. 계속해서 2009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그 시절 컬러 스키니진 안 입어본 사람 없을걸요. 2009년 아이콘은 소녀시대였죠. 소녀시대의 메가 히트곡. 지가 2009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제트세대의 심장을 펌핑시키는 그룹이죠. 꿈을 주제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2019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투 바 투 어느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가 흐르고 넘어풀자. 맞아요. 제목 어려워 여기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연준씨하고 권희씨하고는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진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누가 있어요 중간에. 연준이랑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가 저랑 아는 친구여가지고 차석에서 한번 봤는데 데뷔 연도도 똑같고 같은 일 하고 있고 활동 시기도 겹쳐가지고 19년에 전 가자 활동하고 투 바 투 분들이 943 활동할 때 진짜 좀 한창 친하게 지냈던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친해져가지고 궁금했었구요. 역시 ENFP 다음 때에요. 연준이도 아마 ENFP일거에요. 인싸에요. 아니 수빈씨가 그 권희씨 그 영상 보는거 봤죠? 스터디위드미라고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토마토 수빈씨께서 봤어요 그때 그 다른 분들은 브이앱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면서 제 브이앱을 들어오셔서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그때가 마침 권희씨가 숙제하는거를 이제 하는거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잠깐 보니까 수빈씨는 와 영어를 진짜 잘한다 발음이 진짜 좋다면서 와 저 진짜 그냥 초등영어 숙제하고 있던거 같아요. 아 초등영어? 근데 또 다른 방송에서도 원어스 쉽게 쓰여진 노래 좋다고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 막 내적 친분이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되게 근데 내적 친분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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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도 받아 봤잖아요. 수빈씨가 윙크받은 소감 좀 얘기해 줘요. 윙크를 받았어요? 네. 누뱅 대기실에서 매니저님한테 해야 하는데 이제 뒤를 돌고 매니저님을 보고 했는데 착각한거죠. 매니저님 앞에 제가 있었던거죠.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가야 할 윙크가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 너도 했어야지 너도 했어야지 했어야지 너도 답을 했어야지 아쉬워요. 다음에 만나면 해드리는거죠. 아니 근데 지금 영상 돌고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급 당황해가지고 못 받았잖아요. 그거 받았다 치고 다시 답을 아 제가요? 해줘야죠. 해줘야지. 아 for 수빈 네. 윙크 윙크 수빈씨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요거 요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일 귀여우시더라고요. 운명이다 운명 아니 그래서 제가 원하는거는 Study With Me를 사실 아이돌하고 공부하는 이 컨셉의 컨텐츠가 저는 너무 이렇게 좋은거에요. 왜냐면 귀에 쏙쏙 들어와 그 얘기해주는게 그리고 두시간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컨텐츠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네 활동 끝나면 또 아까 대기 쉬는 시간에도 소연 선배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걸 또 컨셉에 맞게 맞아 한국 애미 뿜뿜 할 수 있게 한문 공부도 해볼거에요. 월하미인 부처 왜냐면 이게 사실 요즘에 영어 제목이 거의 다거든요. 맞아요. 케이팝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앨범은 영어가 아니라 다 이렇게 뭐 저걸 또 라든가 월하미인이라든가 다 순우리말로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이번에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를 따로 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권인씨가 좀 쉽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한문 수업 너무 좋은거 같아요. 한자 수업 저도 잘 못하는데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컨텐츠가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 권인씨 공부하는 모습에 여러분 또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네 스터디위드미 앞으로도 만날 수 있길 기도할게요. 네 계속해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어갑니다. 2009년노래 1위 공개할게요. 뗄창 뗄창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포인트 안무도출 수 있는 노래입니다. 만능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가 2009년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나 축하 축하!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엘프 사랑으로, 팬 사랑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주말에 오프라인 팬사인회를 했잖아요. 어땠습니까? 진짜 저희가 또 이번에 팬사인회 활동 시작 전에 대면 콘서트를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그게 11월 3일... 6일 7일이었는데 그때 근데 왜 이렇게 울었어? 그것도 얘기해줘요. 울보래요. 왜 이렇게 울었어.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되게... 감동? 제 안에서 너무 극적인 상황이 돼버려서 제가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무대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 무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연습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멤버들이 진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환웅씨는 지금 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그때 생각해서? 환웅씨는 진짜 너무 이번 앨범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고생한 거 다 떠올랐죠? 특히 게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온몸을 갈아서 정말 영혼까지 갈았던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 달림들이 진짜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뿌듯하고 진짜 울컥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다행히 후기가 참 좋더라고요. 부득합니다. 아 토체크 다 했어요. 네. 모니터 하고 또 달림들이 직접 와서 해 주시는 말씀들도 너무 진짜...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은 대면 콘서트를 더 하고 싶죠? 이 펜사. 네. 그렇죠. 펜사도 그렇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글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떡잎부터 달라달라 데뷔하자마자 음악방송 1위 여자 신인상까지 싹쓸이한 입지가 2019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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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스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해엄처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거 형들이 쓴 곡이잖아요. 맞아요.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곡은 굉장히 뭔가 편하게 듣기도 굉장히 좋고요. 공부할 때 들어도 좋고 뭔가 잠자하기 전에도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라듬 수 있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릴렉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희씨 오랜만에 러브게임 저랑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사실 요즘 진짜 잠도 많이 못 자면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했던 게 싹 가실 만큼. 너무 재밌는 쉬는 시간 같은 시간이었고. 또 불러주시면 또 재밌게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고. 한옥씨 어땠습니까 오늘? 저는 사실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오는 게 사실 너무 좋아요. 계속 와요. 개근상 받아야 돼요. 저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올 때마다 활동할 때마다 여기 오면은 괜히 약간 리프레쉬돼요. 뭔가 남은 무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점점 잘생겨져서. 맞아요. 앞으로 두 분 엔딩요정 제가 꼭 볼게요. 정말 예쁜 엔딩요정 부탁드리고. 달림 따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달림 따랑해요. 안녕. 보너스 사랑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러브러브게임 러브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감사합니다.